여러분, 우리 이마로 목사님의 할렐루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도 그 공감입니다. 아주 공감인데 할렐루야에 대해서 계속을 해야 되겠고 좀 더 과거도 잘하시지만 과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보이고 합니다. 과거보다 더 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행운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할렐루야 대회에 들어가는 경기이라든가 또 강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의 뉴욕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는 위상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자체 내에 비용을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대회를 책임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대회가 세계적으로 잘 되나가는 그런 대회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할렐루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